이번 강아지가 왔다, 그죠? 한 그 정도에 있어주세요. 고마워요. 근데 이 친구 가만히 있다, 그죠? 잘했다고 간식 줘볼까요? 화이팅. 잘했어, 울지. 잘했죠. 오케이. 우리 선생님이 우리 보호자님한테 어, 안녕하세요. 아까 또 만났네요. 한번 해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또볐스입니다. 선생님, 뭐 하세요? 얘 탄이에요, 탄이. 네. 오피요? 오피요? 오피. 나이가 비슷하네? 오피. 나이가 비슷하네? 오피요? 네 개는 괜찮아? 네 개는 이 모양인데? 다섯 살이었으면 2년만 더 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텐데. 방금 약간 재미였던 것 같아요. 진짜로 약간. 오케이.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? 우리 우피가 이쪽 살짝 지나가 볼까요? 뭐, 네 나중에 또 봐요 라고 지나갈게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네, 이 친구 이름 불러볼까요? 따님. 반식 주고. 따님. 예. 옳지. 아니. 예. 옳지. 섰잖아요. 딱 이 뭐예요? 잘했죠. 잠재력이 뭐 충분한데요. 이번에는 보호자님이 이 친구 데리고 간식 딱 잡고 우피 근처에서 왔다 갔다 왔다 한번 해보세요. 아니. 중간중간에 간식도 주면서. 아, 옳지. 오, 잘한다. 아니. 라, 라, 라. 하다가 중간에서 앉아도 해보고. 앉아? 옳지. 옳지, 잘했죠?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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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요번에 우피가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여주세요. 기다려. 그리고 우피가 왔다 갔다 할 때 쭉. 얘가 자극 받을 거 갔다 올 때 간식 주세요. 왔다니? 옳지. 그리고 또 간식 잡아서 또 집중. 아니. 잘했으면 간식 주고. 잘했으면 간식 주고. 좋아요. 요번에 보호자님이 우피 한 바퀴를 돌아오세요. 자, 조금 더 가까워진 상태에서. 오케이, 딱 좋아요. 오케이. 이 상태에서. 우리. 이 상태에서 보호자님은 이렇게. 우리 훈련사님도 이렇게. 걸어볼까요? 가자. 네. 괜찮아요, 보호자님. 천천히 걸어주세요. 네. 조금씩 주면서. 조금씩 주면서. 조금씩 주면서. 오케이. 음. 잘했어요. 한 바퀴 돌고. 또. 네. 오케이. 걸어볼게요. 훌륭해. 하나, 둘, 셋 하면 앉을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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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어머, 어머, 어머. 인천 세관으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. 단위가 아주 산책 훈련을 참. 너무 훌륭해요. 아주 발전했어요. 얘는요. 지금 딱 저런 강아지들이나 좀 커만 강아지들, 알고 있는 강아지들하고 몇 번 만나서 차분해지고 그런 연습 충분히 하면 제 생각에는 산책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산책 모임 친구들끼리 같이 운동장에 가서 자기들끼리만 있어도 좋아요.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. 어떠세요? 훈련 받아보시니까. 저도 탄이가 이렇게 말을 잘 듣고 너무 잘 떨어져서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